우리는 이제 둥시하고, 그 다음에 대봉하고, 강릉의 토종관은 동철시하고, 동철시는 여기 동시하고, 여기 대봉이고, 그 다음에 동철시는 저쪽 기울쪽으로 달려있습니다. 강릉의 토종관은 동철시라고 합니다. 아니, 이거 일부러 놓고 찍고 있어. 반가워서. 오, 이거 대봉시자, 이거. 우리는 이제 둥시하고, 그 다음에 대봉하고, 강릉의 토종관은 동철시라고 합니다. 동철시하고, 동철시는 여기 동철시하고, 여기 대봉이고, 동철시는 저쪽 기울쪽으로 달려있습니다. 꽃감 터널이다. 여기 전부 다. 오, 이건 대봉. 네. 다 대봉이고. 네. 저기 동철시인데, 여기 아주. 오, 바람. 꽃감으로서는 아주. 다양한. 극질이 단단하고. 그 다음에, 이게 중지 않고. 어, 벌써. 벌써 약간. 네. 이거 이제 빨라갑니다. 이렇게 빨라갑니다. 이렇게 빨라갑니다. 음. 요것도 벌써 되어가는 것 같아요. 아, 요거. 말캉말캉해. 네. 네, 네, 네~~ 네, 네. 응, 응. 음... 고생하셨어요. 서로 школ에도 Россииました. 아이고, 이뻐라아. new yamono s29k 여름에 그럼 같은 거를 찾아뵙습니다. 네 아, 이 단감도 꼭 감이 돼요? 아, 이 단감도 꼭 감이 돼요? 시큼해지는데, 먹으면 안 되네. 먹으려고, 먹으면 안 돼. 이거 헷갈돼. 고기가 흉해하고 시큼해하고. 왜 안 돼? 먹으려고 하는데, 다 짓거든요. 고객들이 없는데, 안 돼. 진짜요. 안녕. 알았다. 저 와, 으헤드가 안 돼? 네. 이거, 조아. 네. 다진마다. 나는 두 마리 гл tes. 너무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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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